안녕하세요. 연우리 이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13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별 문제가 나오네요. 유형별 문제 32-1-1이고, GRE 문제 682-1은 별별 두 개를 줬는데요. 자, 근데 이게 착 보면요. 단어가 Pragmatic, 실용적이다, 실제적이다, 투기적이다, 이론적이다, 스펙게레에서 온 거죠. Effect가 효과음이 있다, 우아하지 않다, 엘러간트하지 않다, 설명적이다, 직관적이다, 머리가 돌머리, 그릇된 머리, 컨버전트, 버즈가 모이는 거죠. 버트, 한 점으로 모이는 거, 수렴하는 이런 거에요. 일루시브가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뭐 척 보고서 그냥 답을 고른다면은 일루시브가 답일 거에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모르니까 별별 두 개를 준 거에요. 자, 일루시브는 in은 out 나오는 거구요. 장난에서, 루데레, 장난치는 데서 나오는 거에요.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잘 빠져나가는 거에요. 장난질을 해갖고 빠져나가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죠. 읽어보기로 하죠. 어떤 유형별인지도 알아보죠. New Tools of Systems, 시스템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Systems Analysis 이렇게 많이 써요. 시스템 분석의 새 도구는 Powerful Doe, 이게 문법 구조인 거죠. 도치된 거. 도치되면서도 양보가 되는 거죠. They may be. 강력하지만, 뭐 나쁜 걸로 가야 되겠죠. 강력하지만 몸으로 이어진다. 이게 뭐 거의 이렇게 남은 90% 이상 양보죠. 강력하지만, 뭐 어떠한. 강력하지만, 특히 그리고 예측 가능하건데, 경제학이나 정치과학에 있어서. 왜요? Productive. 여기에서는 생산적인 접근방법이 오랫동안 하일리 빠져나갔다는 거죠. 하일리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 잘 이어지는 거죠. 단순한 이론으로, 강력하지만 단순한 이론으로 이어진다. 아주 빠져나가기가 쉬웠던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뭐 쉽게 봐도 되고요. Illusive라는 단어를 알면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양구조에서 이렇게 도치된 걸 빨리 빨리 파악해야, 양보임을 빨리 파악해야, 이거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치된 것도 모르고, 이게 뭐 도구가, 이것도 잘 모르고는 문제가 못 풀겠죠.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문법구조가 이렇게 도치된 거 아셔야 되고, 시스템 분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설명. Productive, Pragmatic, Intuitional, Speculative, 투기적인도 되지만, 사색적인, 이론적인, Inelegant, Applications, 효과가 있는 건, Effect가 있는 거죠. Wrong, 잘못된 머리, 왜고집, Convergent, But, 향하는 거죠. 하나의 점으로 향하는, 수렴하는. Illusive는 파악하기 어려운, 잘 빠져나가는, 이 X는 다 나가는 거고, 루데레가 플레이, Illusive죠. 아시겠죠? 벗어나는 움직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다음, 683편, 별표 3개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SS가 나오고요. Disintegral은 분열, 와해 이런 거죠. 로만 제국의 분열, 가, Must, Simd의 보호가 없죠. 보호 대신 SS 나왔어요. SS 나왔으면, 이거는 두 가지 뜻이 한데 있는데, 90%는 강화사와 동등 비교해서 나온 거니까, 강화와 동시에 양보의 의미를 가질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Simd, 뭐뭐하지만, 아주 뭐뭐하지만, 강하니까 아주 뭐뭐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를 문법 구조로 알아야 돼요. That is the, 이 제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rison, some, 뭐뭐죠. some, 착 보면요, 이렇게 보면, Catastrophic, 이렇게 되겠죠? Constructive가 되는 거고, 양보의 의미하고 맞는 게 들어와줘야 돼요. 뭐, Momentus, 중요한, Decisive, 단호한, 결정적인, 예상치 않은, Adventure에서. 이게 Y라는 것이, 이게, Y는 어떻겠어요? 아주 파괴적이었겠죠. Catastrophic는 위아래로, 그 다음에 Stropere, 이거는 그리스에서 온 단어예요. 위아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대변화가, 아주 대단한 대변화를, 대파괴적인 거죠. 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거죠. 자, 문법 구조는 강조 플러스 양보의 의미하고, 한 10% 정도는 강조 플러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90%는 강조 플러스 양보의 뜻이에요. 우리, 블로그에서도 이건 다뤄놓은 적이 있어요. 도우의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베리, 도우하고 베리를 같이, 이렇게 써주면 참 쉬운데, 그죠? Catastrophic, 파멸적인 건데, 그리스어에서, Strophane이 뒤훈, 돌리는 거예요. 위아래를 뒤집어 돌리는 거죠.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 예, GRE 684번 문제네요. 자, 이거는 유형이 뭐, Justifiable. It is justifiable. 정당하다. 여기 있었지만, 느끼는 건 정당하다. 문장 전체의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야. 뭔가, 인정받아 마땅하다. The fact that the research, 그 research 기간에 had been a position, pre-eminence, 미리 앞에 나와서 치솟아 있는 거, 유명한, outstanding의 뜻인 거죠. 저명한 위치를,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변화를 모였기 때문에, 관찰한 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만들어냈다, 또 가능하고, 딜렉티드, 디렉티드, 딜렉티드, 그러한 변화를 자기가 이끌었기 때문이죠. maintain은 유지된다는 뜻이니까, 앞에 게 맞지가 않죠. maintain, 수렁에 처박혀 있었다. reduce는 몰랐겠다 이 뜻이고, B번하고 2번은 가능해요. 올라갔다, 이거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거죠. 오랫동안,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될 수 있는 게, B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관찰은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찰은 아니고, 자기가 지도, 이끌었기 때문에, 강조구문이고요. 자신이 그 변화를, 지도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물론, justifiable, it is justifiable, 이렇게 빨리,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justifiable,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하는 게, 문장 구조이고, 문법 구조이기도 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preeminent는, pre는 앞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치솟아 나와 있는 거죠. 나와서, outstanding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85번, hopefully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바라건데, scientific progress, AIDS 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진전은, will continue. 희망하는 것은 뭐예요? 존중이 나와야 되겠죠. 빠른 거 되겠고요. 알라밍, 이건 경고하는 거 아니고, 낙관적인 건 되고, red, lab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쫙 풀다 보면, A번, 휴브리스 아니면, nonchalance,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잘 나올, 어려운 단어로서 나올 수 있는 게, 휴브리스 아니면, nonchalance예요. 휴브리스는,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접한 거는, 옛날에, 탐지를 읽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타임지를 읽을 때, 크린턴 얘기가 나왔던가, 뭐 등등 그랬는데, 그 이후였던가요? 아무튼, 성호한자들의 오만, 그러니까 크린턴이, 촌동네 출신으로, 막 갑자기, 워싱턴에 들이닥치면서, 대통령이 된 거죠. 너무 성호한자들의 오만을, 갖다가 휴브리스라고 얘기해요. 그때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휴브리스. 그리고, nonchalance는, 냉담한 건데, 칼로리예요. c-a-l-r-r-i, 칼로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칼로리가 안 생겨, 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 빠른 거, 희망하는 건 빠른 속도가 돼야 되겠죠. 빠른. rapid가 맞고요. fastidious는, 이거 까다로운 거니까 아닐 거고요. elegance는 교만이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배우가 요구하는 게 많으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가, 요즘 뜬 배우가, 자기가 스태프들이 다 상을 차려놓으면 뭐 뭐 한다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mong some biological researchers 사이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현재의 오만한 태도인 거죠. 오만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하는 거죠. inappropriate, 적절, 부적절인 거죠. 그래서 A번이 답이에요. 자, 답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A번하고 D번 중에서 골라서 Red는 납이니까 이거 납이 되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빠른 속도가 아니겠죠. 아무튼 납 속도면 느린 속도겠죠. 딱 답을 고르라 그러면 그냥 A번으로 답을 탁 골랐을 거예요. hopefully 이렇게 나오면 바라건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뜻이고요. Red는 느린 거죠. 납이 느린 속도고. B.C.A.T.는 손상시키는데 B.T.A.가 된 건데 영어에서는 이게 바이스로 온 거예요. 바이스 부도독이죠. 부도독하게 만드는 건 손상시키는 거. 휴브리스는 오만, 성관자들의 자기 오만, 자기 과신. 이거 휴브리스에서 나온 건데 그냥 저는 디립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어를 어떻게 외워요. 아까 저 같은 타임즈리를 읽어서 알았다면 좋음이 되겠죠. 난슐런스가 이게 태연 무관심이 되는데 이게 너는 나트의 뜻이고요. 이게 뭐 불어 어쩌고 저쩌고 라틴에서 칼레레가 이게 뭐 칼로리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 칼로리가 발생이 돼야 칼로리를 발생시키는 걸 먹어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fastidious, 까다로움인데 로딩,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가 까다로운 게 자식이 까다로운 게 까다로운 게 이렇게 된 거죠. elegance는 거만, 오만이 있던데 로가로. 여러분이 로가레가 요구하다 이 뜻인 거로 여러 가지 쓰이고 있죠. 로가레. 배우가 요구하는 게 많으면 거만, 오만한 거예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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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뭐였는데, 황, 배우 이름이 생각나네요. 황, 황 무슨 민이죠? 요즘 유명한 배우죠? 밥상을 차려놓았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배우로 유명해진 거죠. 밥상을 차려놓은 걸 자기는 숟가락만 올렸다 그런 얘기라는 게 황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넘어가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